독립운동가이자 한국근대불교의 선지식, 용성대조사와 조계종종정을 세차례 지낸 고암대종사를 기리는 평화의 탑비가 경기도 파주시 고암스님 생가터에서 제막됐습니다. 탑비 제막식은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스님과 대원스님, 의연스님, 고광스님 등 문도스님들과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장소개와 탑비 설명, 문도 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참석자들은 용성대조사 열반 61년, 고암대종사 열반 33년이 되는 해에 탑비와 사리탑을 함께 모시게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또 한국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긴 두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올바로 계승해 불교 중흥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.